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everyday 무슨 meaning of all this? they don't even read their Bible the Bible is against fornication but none of them they don't want to hear I am tired of this kind of work maybe next year I will look for another compound and live this way there's so much fornication here what is going on here? I don't understand 아 예뻤시에서 대회하우스 anybody there 대화 단롤 난 푸누누 셰이엇 우리 아기 아니면 제가 말했지,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뵙고 싶어요. 저는 내 신사는 그룹을 참고 있습니다. 영혼을 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엄마가 얘기하고 싶어요. 나는 그 판널라스타를 참고 싶어요.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참고 싶어요. 나는 그룹을 참고 싶어요. 이제 당신은 그가 지금 알았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넌,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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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당신에게 당신을 참고 싶어요. 오늘 아침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오케이. 근데 제가 이유로 질문을 드렸어요. 근데 지금 그녀는 파라시타민을 그리고 파라시타민을 네 problem. 오케이. 이제 클로즈의 사무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